제왕의 3 & Burn 시즌 4 에피소드 2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화나의 동민이 이끼를 엄청 부렸잖아요 두 커플한테 똑같은 미션이 주어졌어요 서로를 스타일해줘라 그래서 이 둘이 첫 번째 데이트에서 서로의 취향을 어떻게 알아갈지 렛츠고 첫 번째 지경은 탑북 저의 한복 여름에 들어갈까요? 네, 이것을iques 지이랑 동민이 서로 한복을 했기 때문에 저 완전한 데이터코스에요 감사합니다 귀여워. 보여 방금? 왜 써? 문 열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머리 밑으로. 아니. 한 팔에 다 들어가잖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한 손 이렇게 싹. 아 나 이거 바람직한 키 차이 아니에요 저거? 설레는 키 차이 설레는 키 차이. 너무 예쁘다. 우와. 선녀 같을 것 같아. Let's try them on. Do you prefer pink? Do you prefer any color? My favorite color is purple, pink, or green. Purple, pink, or green. Okay. Okay, I'm just going to trust that you're going to choose something nice. Black. You're not going to be sad or anything, huh? No. You sure? Just don't pick an ugly one for me. Okay. Sharp.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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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Okay. You sure are. You're not going to trust me. You see? You can't think it's a protocol? It's an issue. It can feel it? You can't choose. You have to choose. Then take yourself, When you're looking at yourself, She's very fashionable. That's right. So pretty much. She's got standard. 이 시각은 진짜 맞추네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눈치 봐! 눈치 봉다! 귀엽다! 귀엽다! 블루? 네, 색깔 이 시각은 진짜 맞추네요 이 시각은 진짜 맞추네요 이 시각은? 이 시각은 맞추네요 미션 완료! 나이스! 이제 내 turn! 이 시각은 맞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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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1초만에 오케이 하고 동네시 고르는데 지금 10초도 안 걸렸어 이거 입어볼래? 그래! 그래! 상관없어요 벌써 그 연애가 그려지는 것 같아 뭔가 선물 살 때 이상한 거 골라오지 마 이러면서 막 땀땀하면서 엄청 열심히 고르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여워 let's try it out 예쁘다 선녀 같아 진짜 선녀 같아 진짜 컬러야 너무 귀여워 눈에서 꿀이 너무 떨어지는데 눈에서 꿀이 너무 떨어지는데 눈에서 꿀이 너무 떨어지는데 노민씨 너무 티 나요 Remember, there are lots of decorations actually. Can I put this pin on your hair? You can choose one for me, and I'll put it on myself. Yeah? Okay. Cool. Okay, I'll go with this then. This one? Does it work? Yeah, I think so. Oh my god, it looks so close! 그 색의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색의 희jab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색의 희jab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색의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 이 색의 색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서 룰 너를 뺏어 저번에 눈에 반했다니까 진짜 확실해 약간 설렌다 너무 갑자기 진하게 바라보니까 살짝 설렌다 와이프에서 와면 어떡해 이렇게 지금 와이프에서 와이프에서 와면.. 그래 이제 왼쪽으로 가볼까요? 네 부촌 한옥 빌리지 라이언이랑 알리샤도 서로를 스타일 해주는 챌린지가 있었는데 둘은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알리샤랑 라이언의 홍대 데이트도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럼 스타일을 위한 첫 번째 북적지에 도착을 했나 봅니다 여기는 이제 여자업 하는 곳인가 보다 그러면 라이언 스타일대로 지금 알리샤를 스타일 해주는 건가? 아, 그렇지,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스러움 어떤지 알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알리샤랑 완전 반대잖아 알리샤 완전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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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예쁘다 네, 귀여워 이 옷을 원해요 이 옷을 원해요 너의 옷을 좋아하지 않나? 네, 옷을 좋아하지 않나? 저는 옷을 좋아하지 않나? 아, 정말? 아, 이건 내 가장 좋아하는 옷 너의 옷을 좋아하지 이건 내 가장 좋아하는 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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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에이 에이 장난치는 거잖아 일부러 라이언 저런 것만 지금 추천하는 것 같은데 안에 저러면 살짝 분위기가 풀어지는 것도 있어요 되게 가볍게 농담하면서 라이언이 되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 오, 이 옷은 예쁘다 이 옷은 예쁘다 이 옷은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옷을 입을 때? 네 옷은 옷을 입을 때 옷은 옷을 입을 때 옷은 옷을 입을 때 이런 옷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어, 어? 하하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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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어쨌든 옷을 살 때 타이트 랑 같이 매치해야 되고 샷 슬리프는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짐 라이언이, 그쵸? 어? 음... 어? 어? 그니까 너무 높은 옷을 입을 때 근데 다 너무 높은 옷은 옷을 입을 때 그럼 다른 옷은 옷을 입을 때 다른 옷은 옷을 입을 때 티셔츠가 있는 옷을 입을 때 네 그 옷은 옷을 입을 때 음... 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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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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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네 더 좋아요 네 이제 탑 vuelta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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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완전 진짜 코리안 스타일이잖아요 진짜 코리안 스타일 이거 좀 먹어봅시다 4세트 진짜? 내가 봤을 때 라이언씨는 보통 섬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엄청 센스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보통 소품까지 남자친구가 잘 챙겨주지 않거든요 동민은 시킨대로 하는 허강한 매력이 있다면 라이언은 되게 다상하고 섬세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옷은 너무 커요 정말?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헤어스타일을 찾을게요 그래서 옷을 벗겨서 옷을 벗겨서 옷을 벗겨서 옷을 벗겨서 옷을 벗겨서 정상화 같다 첫 번째 옷을 벗겨서 정상화!! 그리고 이거 Because it's... I got shy about it because he was close to me, and then... 어머, 나랑 너무 설레일 것 같은데? 첫 데이트에 갑자기 막 앉아가지고 신발끈 묶어주는 느낌으로 아니 근데 실생활에서는 저런 분들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지! 살짝살짝 이렇게 챙겨주니까 실제로 좋아하는 게 아니어도 오해하게 만드는 스타일 있지? 어? 쟤가 날 좋아하나? 뭔지 알죠? 우리 지금 라연이 알리샤 호감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100% 알리샤는 지금 설렌다 그니까 저는 전체적인 스타일 좋아해요 진짜?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근데 다음에는 알리샤가 라연 코디해주는 거잖아요 아, 근데 다음에는 그럼 알리샤가 라연 코디해주는 거잖아요 아, 맞아 핫콜릿? 네 네 약간... 리벨? 네 ! 아, 진짜 다르다 네 Q. 나의 월드가? 아, 아마 제? 아, 아, 쟤가? 아, 그린시? 그린시? 아, 제가 다행힣이? 저는 샤웅을 좋아한다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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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연이 들어가자마자 오우 살짝 놀랐는데 내가 놀랐어 잘생겼어 잘생겼어요 mouve요 뱀 것 같다 한개의 옷을 입은 거에요 그니까요 저는在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이런거 자 이런거 요러 네 네. 정말? 응. 좋아요. 저는 티셔츠를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근데 색깔은... 괜찮을까요? 네. 너무 이모. 이게 skull. 네. 내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이렇게. 다시. 진짜? 네. 오, 안돼. 아니요. 아니요. 라이언씨가 스타일이 확고하잖아. 그래서 더 자기한테 뭐가 맞고 뭐가 자기 스타일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야. 되게 저렇게 큰 라이언이 알리샤한테 넵, 넵 하고 막 어쩔 수 없어 하니까 되게 귀엽다. 웃기고. 귀엽다, 귀엽다. 근데 내가 이상한 것 같아. 이상한? 아니요. 안гор고... 아니요. 나는 켜찹을 흘렸어요. 나는 켜찹을 흘렸는데 오, 마이. 켜찹을 흘렸어? 무슨. 도대체 무슨 옷을 꺼린 거야. 옷이 나오는 거예요? 하는 옷이 나오는 거예요? 네. 포함을 들어오는 옷이 넌. 와.. 그 뼈야... 뼈야... 오 오 오 이거 Tok' 오 마이 갓 하하 박수 켸짚 켸짚 나 너무atar 우roph 음.. 오 못하 değildi 정말? 안그냥 너무 다른데 이 옷을 입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옷을 입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 옷을 입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즐기자 이제 이거는 솔직히 내 생각에는 한번 겁을 주려고 알리샤가 입힌 것 같고 다음 입은 거를 한번 봐야죠 오 마이 갓 팬티가 너무 길어 진짜? 넌 그렇게 짧은 것 같지 않나요? 아니요 둘이 장난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편해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그래 오 마이 갓 아니 근데 멀리 봐도 좀 훈훈한 그런 아 뭐야 왜 걱정했어 부럽다 진짜 부럽다 진짜 그 수사 이 프로그램에서 되게 유명한 커플일 것 같은 느낌? 그 결과는 그 결과는 이 옷을 입히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옷 스타일이 반대다 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또 제가 막상 입어보니까 이어가게 날때는 이 옷은 뭐지? 그리고 홍대에 대해 추천하는게 뭐지? 홍대에 대해 추천하는게 홍대에 대해 추천하는게 그 다양한 소리를 갖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은? 너무 부드러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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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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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3. 아 이제 북촌 한옥마을에 이제 한복을 입고 저기 또 걸어줘야지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케이좋마 같다 진짜 언니, help me take a walk? 아! 예! 오케이! Let's go! Just press it? 예! Hi! I'm wearing a hanbok for the first time! Where are you now, D? I'm in 북촌 한옥 village That's it, right? 진짜 진짜 노멀 커플 같아 근데 동민씨가 되게 gladly 너무 기쁘게 도와주니까 되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 You know why?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 내가 봤을 때 동민은 뒤에 슬레이브가 될 준비가 돼있어 지금 너무 화낼 네 네 Let's take a selfie 오케이 음 what do I try? Yeah Let me show you my dimple Ooooo Yeah, it's not fair You have one Do you know we should go Oh Okay, careful Hi, I'm so sorry Can you help take a picture for u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m so sor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this is so nice Oh my god Yeah, these pictures are really good Really good Yeah, and we can Oh I think you're pretty good at this Very productive You could be like If I One of those really good Instagram Instagram boyfriends You know what I mean? Like the ones you say To be good at taking pictures Okay Yes For me, I feel like I feed off people's energies Because he was excited as well Then I felt comfortable Like showing my excitement Because It's my first time in Korea Obviously I'm excited I see her smile Big smiles And Yeah I found Myself that Oh I'm also Really happy And Enjoyable Oh my god, this is so good It's so refreshing Eye-opening Yeah, your eyes are opening I think I like the village You did like the village? Yeah, I enjoyed it I enjoyed my time That's why it's the spot I guess Yeah, and there's so many tourists there You know They're so friendly and warm Are you tired? Mhm No I'm not Sure? Are you sure? I thought I saw you like Yawning just now No way No, I'm not I'm not tired At all I want to be super honest I'm not tired I'm having so much fun Yeah I mean it's It was your first time, right? And it was also my first So I had so much fun I like So Okay, so Do you A lot Do you No Do you put them on? Yeah No Do you Do you Look at the Do you Do you Do you Do you 근데 네가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네 나라도 말 못 막힐 것 같아 갑자기 이러면서 눈 깜빡 깜빡 하면은 Your life in Malaysia 이것도 너무 호감 시그널 아니에요? 너의 라이프에 대해서 알고 싶어 말래 너 어떤 사람이니? 약간 이민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아, she's hopeless She's too fast I really want to ask your life in Malaysia What do you do for fun there? And so usually most Malaysians will go and hang out at a place we call Mama It's like a restaurant but like a simple, very simple restaurant So like convenience store? Not convenience store, like they sell food and everything But it's just like super simple like everyone Nobody dresses up to go there kind of thing It's like very laid back, very chill I see what you mean What do you call it again?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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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so what do you do for fun? What do I do for fun? Yeah Exercise Ah, so you're a sporty person? Yeah, I am Okay, yeah, I used to play in the varsity basketball team Oh my god, so you're like good, good No, no, my team wasn't that good Yeah, my school wasn't that great team Okay Yeah No wonder No wonder, 몸이 너무 좋아요 Yeah, 동민 씨는 아, 뭐라고 한 거예요? He has a good body shape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No wonder Some of my friends would just like throw the ball over my head And you're like Sometimes I get a little bit like worried that I'm talking to you like No, no, no I love someone who's actually very talkative Yeah, I'm a good listener I love to be educated as well, especially about Malaysia Close the photo today In your private social media account It's a private account It's a private account So please keep the content as a secret Okay, don't look There you go, it's possible Ah, this is really like a trip That's right With caption and all Yeah But in the private account So we can only know We can only know They don't know what they said to each other Tee's mind is so good Huh? That's right Let's see what we did My first memory with Tee had so much fun Step walking the hill of Bukchon Hanok village And shooting big love for her Such a fun and memorable moment That I want to keep for a long tim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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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st time wearing Hanbok And first time visiting Korea Never thought visiting places with strangers Can be fun But it's such an eye-opening experience To learn about the culture And make new experience with someone ne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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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a bit objective Yes, very objective Yeah I think it's a good experience But I feel like a good experience I feel like a personal feeling I feel like a personal feeling Wow Wow So like what kind of hobbies do you do? Umm I used to be a swimmer when I was a kid Mhm So I'm good at swimming And I love cooking I only know how to cook rice Really? No, no any? But I rarely even cook Rarely? Rarely That's all your hobby? I like skateboarding I like skateboarding I like skateboarding I love playing games I love FIFA though FIFA? I'm going to try I haven't even tried FIFA I guess maybe it doesn't interest me that much But it doesn't have a lot of interest in the room And I don't think that everybody's interested in the room They're both so stylish and stylish Then really kind of the vibe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머! 첫 댄스! 오 마이 갓! 사진이 너무 진짜 퍼플 스타일이다. 라이언은 솔로 피처를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진만 보면 완전한 호감이 아닌 건데? 또 맨저는 스케이트에 관련한 거니까? 의자를 뭔가.. 라이언이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 속내를 모르는 그런 사람. 둘은 진짜 모르겠다. 아, 이제 숙소로 돌아왔나봐요. 아, 이제 숙소로 돌아왔나봐요. 개인적으로 자체만 오는 곳으로 돌아갈까요? 야, 이제 숙소로 돌아와요. 러기업은 러기업을 잡고, 배우러의 집사들과 함께 갈까요? 이제 아침에 가세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2.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442. 오우! 어, 내 마음이 건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게 엄청 설레고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안녕 안녕, 여기가 첫 번째가? 안녕 마지막인가요? 아니요 아직은 어땠로 오늘의 친구는 어제의 친구는 다른 사람이다 그래서 너와 동민이 함께 있어야겠다, 그리고 저는 사이언이 함께 있어야겠다. 오케이. 오히려 좋았어요. 나이를 모르지만 어린 것 같아요. 뭔가 순수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게 느껴졌어요. 힙하고 약간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라고 했나요?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옷들을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섬세하기보다는 약간 털털한 성격을 가졌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스러움 첫 번째는 8절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 있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을 찍 pans? 그리고 이 분야에 있는 상황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